괴물은 여러 종류고 인간처럼 소화기와 순화기 등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각각입니다. 물론 아예 그런게 없는 예외도 있죠. 해골이라던가.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괴물은 서로 마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인사합니다. 일상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마법을 방어할 수 없어서 대비질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인사법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하여 크게 멘틀, 외핵, 넥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니었습니다. 고로 다시 알게 된 내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계 괴물의 화폐 단위는 다른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괴물들은 마법을 가지고 있으며 핫랜드에 있는 코어도 열 에너지를 마법 에너지를 바꿔 그것을 전기로 사용합니다. 마법은 어디까지 응용될 수 있나? 그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에 괴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그간 지하에 일어났던 일들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동안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때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각 지역의 기후가 천치만별이며 뚜렷합니다. 거기서 살았던 괴물들의 생활 모습과 산, 강, 계곡과 같은 지역, 즉 땅의 모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뭐냐면 님들이 너희들이 뭐죠? 이걸 전부 외워야 한다는거지요. 외워! 윈디! 아 뭐 시X윈디어른거리도 뭔데? 아니 저세기 혼자서 쓰는 언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거야? 야야야 누가 아무나 덤대도 암살 좀 하고 알아?